노인 우울증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다. 나이 들면 우울한 경우가 많다. 물론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우울한 감정이 문득문득 찾아오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항상 유쾌한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 들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지난 세월을 더듬어 보면 후회되는 일을 한두 가지씩 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노인 우울증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노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이 일이다. 은퇴 후에 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사람들 중에 기분이 다운되고 의욕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집에서 하는 일도 없고 집안일을 돕자니 실수투성이에 자꾸 핀잔만 들으니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한다. 주변에 나 빼고 잘나가는 친구들도 많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비교가 되기도 하면서 초라해 보이고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상태는 우울증 초기에 가깝다. 요즘 은퇴하고 사회에서 더 이상 자기 역할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서 느껴지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서 우울증이 온다고 한다. 이건 비단 남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성들도 갱년기를 지나면서 우울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젊어서 온갖 고생하면서 남편을 위해 또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은 제껴두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덩그러니 혼자 있는 느낌이 들면서 갱년기와 함께 오는 우울감은 매우 견디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더욱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노인 우울증 자가진단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즘의 의욕이나 활동량이 많이 떨어졌는가? 두 번째, 헛되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세 번째,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가? 네 번째,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는가? 다섯 번째, 절망적이란 느낌이 자주 드는가? 여섯 번째, 집에만 있고 싶은가? 일곱 번째, 기억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은가? 여덟 번째,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가? 아홉 번째, 내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껴지는가? 열 번째, 다른 사람의 처지보다 못하다고 자주 느끼는가? 여기서 예라고 답변한 것이 일곱 가지가 넘는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많다 해도 걱정할 것은 없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와 같은 것으로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의심이 된다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고 가볍다면 우리 스스로 마음을 잘 고쳐먹으면서 살아가면 될 것이다. 우리가 우울한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온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것을 작게 보는 것이다. 이 차이를 젊은 시절에는 새로운 도전으로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나이 먹으면 마음은 먹을 수 있어도 이 몸과 시간이 따라주지 않는다.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은 매사에 우울하고 또 우울할 수밖에 없다. 어느 한 정신과 교수에게 상담하러 온 환자 중 한 사람이 부동산 재벌인데 우울하다고 찾아왔다. 본인의 일상은 부동산을 보러다니면서 좋은 부동산을 사서 자기가 구입한 땅을 우리나라 지도에 표시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자기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울하다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우울하지 않으려면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면서 현재 지금 가진 것을 즐겨야 한다. 만족은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것이다. 머리 위로 차오를수록 답답해지고 가슴까지 차면 숨쉬기 불편하고 목까지 차오르면 더 답답할 것이다. 입과 코까지 덮어버리면 숨을 못 쉬고 죽게 된다. 이렇듯 사람은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바를 이루면 얼마 되지 않아 그것에 익숙해진다.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더 나은 것을 원하고 바라게 되는 것이다. 이것만 성취하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지만 성취하고 나면 또 익숙해져서 다른 큰 만족과 행복의 원천을 찾게 된다. 그래서 우울하지 않고 즐겁게 살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다산 정양영 선생님의 글 중에서 이런 말이 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하고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잇몸이 약한 것은 연한 음식만 먹으라는 것이고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살아온 지난 세월을 후회하지 말고 잊어버리라는 것이니 바람처럼 다가오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면서 가끔 힘들면 한숨 한번 쉬고 멈추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이 참 많다고 한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말한다. 첫째는 먹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무. 세 번째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네 번째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 번째는 연설을 듣고도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즉 행복의 조건들은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닌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듯 진정한 만족은 물질의 마음 고적음에 있지 않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활 속에 공통적으로 만족함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들은 탐욕을 버려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소크라테스는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테스형 노래 가사처럼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웃음에 묻는다는 그 가사 말처럼 과거의 괴로움이나 아픔 등을 어쩌다 한바탕 웃을 때 그 웃음에 묻고 활기차게 살아가보자.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웃으면서 활기차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